류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공기관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뽑네요.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은 124명인데 근로복지공단은 필기시험에서 통합형을 다 보기 때문에 법부터 해가지고 회계, 경영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준비할 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을 겪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쪽은 아무래도 간호직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 쪽 관련돼서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인력이 많이 뽑아주고 있으니 이번에 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생들 분에게도 추천해 준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라고 해서요. 지금 58명 정도 이번에 뽑아주네요. 자,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가 연봉이 한 4,600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보고 가는 건 아니겠지만 돈도 중요하죠. 어쨌든 기술보증기금 자체는 공대생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발전 에너지 공기업 쪽을 많이 생각하세요. 대규모 체험이나 LH나 발전 에너지 공기업이나 이런 데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공개월 쪽에서 기술보증기금 쪽은 기금 관리형에 해당되는 공기업이라서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해 보시면 좀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같은 데도 많이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는 공대생들의 논술시험 따로 봅니다. 그래서 전공시험을 안 보고 논술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체험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술직 분에게도 금융 관련된 공공기관도 괜찮다. 그런 데도 한번 지원해 봐라. 우리도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공대 쪽을 뽑으니까 이번에도 뽑는 거 보면 건축과 토목 쪽을 또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고 준비해야 된다. 즉 이렇게 보여드리고 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이유는 우리가 기술직은 발전에서 공기업 가야지 이렇게 뭔가 정해진 듯하게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영역과 스펙트럼을 넓혀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다른 공기업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20년은 좀 약간 영역을 확대시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코트라 한 30명 정도 뽑네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이 이번에 한 196명 정도로 해서 좀 많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교직원연금공단 이런데 좀 많이 뽑아주면 좋은데 독립기념관은 그래도 14명 정도 뽑아주네요. 예전에 많이 안 뽑았는데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기존에 한 10명, 15명 뽑아주는 과정에서 지금 43명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는 체육 전공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가고 영어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육진흥공단과 연결해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원료들이 있는데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해외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어 등록에 좀 초중하신 분들이 많이 가기도 해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도 이번에는 100명 정도 규모로 뽑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대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도 채용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다 많이 뽑아줄 수 없어요. 다 많이 뽑아줄 수 없는데 그냥 아쉽다는 거죠.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렇게 중소벤처진흥공단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업무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술직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데도 한번 지원해 보시고 당일 사무실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이런 데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도 지금 한 대조치원은 56명 고조치원은 한 4명 정도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정보원에서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고용정보는 16명이네요. 더 많이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과학창기재단 20명, 관광공사 30명 항상 관광공사는 30명에서 40명 이 정도 내외로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특히 마케팅에 대한 역량, 통계에 관련된 역량들을 갖추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당일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학술정보원 같은 경우가 대구에 있는데 한 4,300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연봉을. 좀 많이 주는 편이죠. 근데 석사 채용이 많아요. 아무래도 교육학술정보원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석사이신 분들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과 동시에 학부생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지원하실 때 행정 쪽은 학부가 있을 거니까요. 체크해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안전공단은 이번에 한 94명 정도 뽑아주고 있습니다. 많이 뽑아주고 있는 거니까 기계 전공이신 분들이 좀 많이 이런 데 가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연명단 21명 네. 그 다음에 국토정보공사 아까 봤던 것처럼 보지 않았죠? 네. 230명 그 다음에 에이트 유통공사 같은 경우가 지금 고조치용 7명 포함해서 총 49명 농어촌공사가 뭐 205명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가 농어촌 자녀들 가점을 따로 주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보험공사 가고 싶다 57명 네. 그 다음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명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의료공단에서 7인 60명 뽑는데 뭐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인력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규모로 채용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걸 보니까 한번 보건복지의료공단 쪽도 사무쪽 쪽에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공단 이런 데도 되게 괜찮은데 어. 여러분들이 이번에 30명도 뽑아주는데 여기도 기술직이신 분들은 한번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20명 네. 예보 같은 경우 26명 그 다음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공단도 74명 이번에 그 공평한 게 안전인력 1500명 더 뽑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연관돼서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뽑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에서 우리를 채용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이 데이터 안에 여러분도 속해 있겠죠? 네.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되게 유명한 어떤 그 뭐 기타 공공기관 포함해서 되게 많이 있지만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보고 싶으면 잡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보면 거기 오른쪽 끝에 2020년 뭐 채용박람회 무슨 어. 뭐 책자 관련해서 PDF로 나눠주거든요.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 낸 것들을 쭉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공기업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메이저급 공기업을 갈 거냐? 아니면 그냥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간을, 취업기간을 지금 당장 올해로 잡을 것이냐? 올해 상반기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올해 하반기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 기간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강의 다닐 때마다 가고 싶은데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이 가고 싶은데가 거의 비슷해요. 네. 맞아요. 유명한 어떤 공공기관들이 가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데 아세요? 저런 데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339개의 공공기관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체크해 보시기도 하면서 아 이런 공기업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업을 한 50개 정도 해놓으시면 되게 여러분들이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기업에 지원할 때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소서나 면접 준비할 때에도 또 대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에서 뭐 많으면 100개 정도도 괜찮습니다. 많으면 많아서 좋겠죠? 내가 가고 싶은 공공기관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을 하나씩 수립해 보시다 보면 공기업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략을 크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은 어떤 메이저급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어떤 공기업의 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철도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근 한 5년간 한국철도공사가 뭐 한 7천명 뽑아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전략과제로 일절 창출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철도공사가 제일 많이 뽑아줘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살려야죠. 물이 들어오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OC 쪽이라든지 코리아 쪽 관련돼서 이렇게 뭔가 인프라 쪽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체온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AI 면접의 본격적인 어떤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과거만 해도 AI 면접 뭐 이런 거 면접관 아닌 기계에 우리가 의존해서 면접을 봐야 되냐 이런 시대가 좋은 시대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AI 면접 자체는 일반 사기업만이 아니라 공기업에서 다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공기업의 어떤 채용 프로세스를 쭉 보게 되면 인성검사라고 하는 채용 프로세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기 전에 그걸 본다거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검사를 따로 본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인성 면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AI 면접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국공이라든지 한국공항공사 남동발전 이런 데에서 AI 면접을 적용해서 사람들이 채용을 하는 데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전만 해도 AI 면접 같은 경우가 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참고용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AI 면접에 대해서 뭐 그 잘 안 나오게 되면 불합격시키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AI 면접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아졌죠. 그래서 AI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어떤 회사가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력서만 입력해도 AI 면접 다 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AI 면접에 대해서 대비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학교에서 뭐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는 것들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인웨어라고 하는 AI 면접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다스 IT 기업이 뜨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뇌 기반에 근거한 뭐 N공지능 면접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그거 마이다스 IT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시면 AI 면접은 거의 한번 시뮬레이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건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뭐 이런 쪽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간다고 해서 뭐 그것들을 100%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대한 대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물로 영접해서 한번 면접을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것들도 요즘 많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융공기업 발전해질 분야의 탈스펙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금융공기업 채용공 같은 거 보다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한국사 같은 것들 많이 갈 점 졸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물론 가점을 주고 있는 데도 있지만 가점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대신 한국사는 우리가 시험 필기로 따로 보겠다. 이렇게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따로 가점 안 줄 테니까 그렇게 필기 시험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성의만 보겠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영어 점수도 지원 사항에 따로 구분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뭐 우대 사항이나 가점 사항에서 영어를 잘하면 가점을 준다든지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준다든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좀 왜 그렇게 변화되는지 제 남대로 한번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4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교 기준에서 4학년 친구들한테 강의를 하셔서 가게 되면 공기업에 가고 싶대요. 근데 뭐 기사 자격증 같은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실기에서 떨어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4학년 안에 그러니까 4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격증이 기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사 자격증을 따야 가점이 더 높게 붙는데 기사 자격증을 따려면 우리가 졸업을 해서 따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4학년 졸업한 친구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면 좋은데 다시 1년 또 준비해서 공기업도 준비해야 된다면 이건 시간적으로 낭비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그래 지원 조건에서는 지원 조건에서 굳이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필수다 이런 조건은 그냥 걸지 말고 뭐 전공자에 한해서만 지원해라 이렇게만 우리가 가위단을 주자. 대신 기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한테 기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을 주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대 가점 사항에서 한 1% 정도에서 가점을 좀 주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우대 사항으로 기사 자격증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은 어떤 기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차별,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스펙초율 전형의 특징이 뭐예요? 스펙초율 전형의 특징은 어쨌든 서류에서 뭐 가점 사항이나 이런 자격증 같은 것들은 서류에서 해당되지 않고 필기 시험에 가점을 주고 있죠. 한국철도공사가 대표적이죠. 그런 데들은 또 쌍기사가 가지고 있으면 또 가점을 더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금융공기업이나 이제 발전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펙초율 전형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기사도 때로는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기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회화 능력을 강조하는 공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회, LH, 한국철도공사 아, 철도공사 빼고요. LH, 그 다음에 뭐 어디 갔죠? 뭐 A2 유통사도 약간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 농어총사도 영어 컷이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한전도 영어회화에 가점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외사업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채용할 때 영어회화 점수를 잘 갖추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점을 주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영어회화 능력을 왜 중시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무행정 쪽이라든지 기술지 쪽에서도 해외사업 확대에 관련된 어떤 그 준비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 그것들도 나중에 직무 역량에 부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영어회화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영어회화를 다시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전략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것이 다 준비됐는데 뭐 하나 더 하겠다라고 하면 영어회화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한국사 뭐 예를 들면 컷말 그 다음에 기사자격증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준비하느라 바쁘다라고 하면 굳이 뭐 이거를 더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코레이라든지 수자원공사 뭐 이런 데도 있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 전공시험을 좀 더 강화해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건강보험공단은 좀 별개로 하고 수자원공사라든지 철도공사는 기존에는 NCS만 보고 전공시험 없이 NCS만 보고 들어가서 뭐 필기시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데에서 전공 관련돼서 시험을 또 따로 볼까 고민해보면 앞서 수자원공사 뽑는 인원이라든지 철도공사 뽑는 인원들을 보게 되면 되게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원들을 NCS 필기시험만 가지고 뽑기에는 너무 동점자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 동점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런 분들을 뭐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면접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비용이나 시간이 되게 많아지게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거름망을 좀 더 많이 두어서 평가를 할 때 좀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NCS만 보던 것들에서 이렇게 전공 필기시험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하게끔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NCS만 준비했으면 됐는데 전공에 대한 것들을 따로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이번 참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 NCS만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면 그래 뭐 이번 참여 전공까지 잘 공부해서 NCS만 보는 기업 말고 전공시험도 보는데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냥 준비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공 영향을 강화하고 그 건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 관련된 자체를 또 필기로 본다고 하니까요. 또 그런 점들도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올해 2020년 한 해에는 뭐 작년과 대비해서 채용이론이 줄어들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더 늘었죠. 물론 여기에는 고조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채용이론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뭐 대조 채용만 보더라도 기존과 뭐 크게 뭐 낮아지거나 환자하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즉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공기업 채용이론을 확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채용이 많이 늘어났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채용이 바로 공기업 채용이기 때문에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 이 책을 사시려고 들으셨다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면 반드시 결과 나와요. 그리고 결과 나올 거를 확신하고 준비하는 거 맞지 해도 될까 안 될까를 미리 고민하는 그 시간에 다른 경쟁자들은 미리 벌써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마음도 다 잡으시고 뭐 이슈나 트렌드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양한 공기업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겠구나 다양한 공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오늘 한번 잡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공기관들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준비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과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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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